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털 옐로우독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재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옐로우독은 임팩트 투자를 투자의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는 벤처캐피털이니만큼 사실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목해왔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저희가 그 우선순위를 좀 높이면서 클라이밍 솔루션이라고 하는 영역의 집중적인 리소스와 그리고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 안에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저희 지구 전체가 인류 전체가 내년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규모는 510억 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상의 온도는 평균 1도 상승했는데요. 평균 1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평균 1도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4도 정도까지 이미 기온이 올라간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지구 시스템 단순히 기온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기후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둠 시나리오를 봉유를 오늘 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 페이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감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큰 변화가 대대적인 변화가 없으면 도달하게 될 온도 상승폭은 4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재형적인 시나리오인가라는 이야기들은 사실 워낙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파리협약에서 상정한 목표는 1.5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1.5도로 막으면 다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형적인 수준의 그런 위기를 1.5도라야 그나마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핵심은 2030년까지는 한 45% 정도의 감축이 필요하고 온실가스에 그리고 2050년까지는 말 그대로 넷째로 그러니까 그 510억 톤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파리협정을 전후로 논의되었던 전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했던 IPCC의 결과였습니다. 이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려고 하면 연간 2.4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역시 IPCC의 추정이었는데요. 이게 비용으로 치자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투자이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돈이 쓰인다는 것은 그만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후기술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에 크게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계 너무나 많은 나라가 일시적인 락다운을 거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축된 온실가스의 수준이 7%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2030년까지 한 40% 가량을 줄인다. 2050년까지 이걸 0으로 만든다라는 게 얼마나 커다란 과제인지를 좀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정도의 락다운으로도 7%밖에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과제이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회의적인 이야기들도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실적인 추정을 뛰어넘는 굉장히 커다란 브렉스루가 필요하고 엄청난 사회 경제적인 전환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2050년까지의 넷째로라는 것을 향해서 그걸 선언하고 달려가는 기업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3월 말 기준이라 그 이후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넷째로를 선언한 기업의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1245개 기업 중에 단 4곳만이 한국 기업이었고 지금 그 이후로 조금 숫자가 늘어서 6곳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늦은 페이스라고 여전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1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보면 한국이 61개국 중에서 53위 그것도 사실은 그 전에 58위에서 좀 올라간 수준이지만 여전히 매우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 사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의 ESG 열풍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촉발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 2021년 들어서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기후대응을 선포하고 공식적인 넷째로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드래스틱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대기업들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굉장히 늦었던 진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기존의 비즈니스를 영위해가고 비즈니스의 성장을 끌고 나가면서도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클라이밋 테크 솔루션, 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열려있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데 이제 좀 글로벌을 조금 더 보면 사실 글로벌 클라이밋 테크 분야는 지난 7년 사이에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총 투자액 증가율도 연 84% 정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40배 가까이 성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 글로벌 벤처 캐피털 시장에서 클라이밋 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작은 규모의 돈이 클라이밋 테크 영역에 투입되고 있고 투자자단에서나 스타트업단에서나 굉장히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7년 사이의 변화 안에서는 예전에 2000년대에 있었던 한 번의 클린테크라고 하는 이름의 붐 그리고 그 이후에 버스트가 남긴 사실은 어떤 종류의 상처와 폐해들을 딛고 새롭게 이 섹터와 영역들을 정의해 나가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과거에는 없었던 기술적인 수단들이 많은 창업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 클라이밋 테크라고 하는 영역이 과거 클린테크의 영역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분야로 확장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게 또 하나 중요한 클라이밋 테크 영역의 투자를 빠르게 늘려오는 그런 큰 드라이버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밋 테크 분야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이 필요하고 사실은 거의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클라이밋 테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조금 보자면요. 아, 네. 이걸 잠깐. 아, 네. 이걸 보자면요. 이 표는 전 섹터, 아까 말씀드린 510억 톤이라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섹터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어디에서 온실가스가 얼만큼 배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490억 톤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조금 더 2014년 기준의 숫자라서 그렇고요. 가장 업데이트된 넘버가 510억 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 섹터별 배출의 비율은 크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영역은 무엇보다 당연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다시 섹터별로 쪼개져 있는 저 부분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에너지와 관련된 온실가스의 배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큰 부분이 그린색,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약 25%가량에 해당하는 농업과 식품과 관련된, 농식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 우리의 식생활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이다. 그리고 그다음이 아래쪽에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인더스트리인데요. 그래서 산업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이거는 산업에 쓰이는 에너지를 제외한 실제 산업 무언가를 제조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데요. 사실 가장 크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철강과 시멘트 그리고 그다음이 플라스틱, 그다음에 패션, 의류, 섬유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사실은 제조 공정 자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 과정, 이 제조 공정 자체를 어떻게 저탄소, 궁극적으로는 탈탄소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커다란 기술적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트랜스포트, 운반과 이동. 이 부분이 사실 생각보다는 적은 14%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다음 페이지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앞선 페이지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제일 많이 되느냐를 보여드린 페이지라고 하면 이 페이지는 클라이밍 테크의 분야 안에서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투자되었느냐를 보여드리는 페이지거든요. 지난 7년간이요. 그래서 보시면 연한 오렌지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모빌리티와 트랜스포트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보면 14%를 차지하는 모빌리티와 트랜스포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63%의 클라이밍 테크 VC 인베스먼트의 돈이 투입이 되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필두로 하는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사실 굉장히 이 영역 안에서 많은 돈을 빨아들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애초에 문제로 들어가서 전체 VC의 6%의 자금이 클라이밍 테크로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60%가량이 모빌리티와 트랜스포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그 외의 클라이밍 테크 영역에는 여전히 굉장히 적은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대신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빠른 영역들이 그 외의 영역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앞선 페이지의 숫자들을 잘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으로 굉장히 사실 제일 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에너지와 관계되는 온실가스였는데요. 에너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스트럭처 기반의 투자들이 사실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에 들어가는 VC 투자는 적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에너지 전반에 들어가는 투자는 사실은 굉장히 큰데요. 여전히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력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창업 그리고 투자도 되게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전체 누적 기준으로 8%밖에 안 되는 돈이 여기에 투입됐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빌리티 트랜스포트를 제외하고 나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속도도 제일 빨랐던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푸드와 아그리컬처에 관련된 영역이었고요. 이 영역은 사실은 비교적 B2C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가다할 수 있는 여러 비즈니스 모델 여러분들께서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임파서블 푸드나 비언드미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영역의 성장률도 굉장히 빨랐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아직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인더스트리, 아까 말씀드린 산업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맨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온실가스를 캡처하고 스토리지하는 것. 그래서 이 넷제로를 만들려면 사실은 결국 모든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활동 안에서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고도 없앨 수 없는 탄소를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다시 캡처해서 그것을 포집하거나 활용하는가 하는 그런 영역도 아직은 굉장히 초창기에 있지만 사실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역시 무서운 속도로 많은 기업들이 특히 해외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고 많은 투자들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반적인 제가 클라이밋테크의 전체적인 영역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스냅샷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의 이 컨퍼런스를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떤 영역들의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조금 인덱스하게 저희가 남은 3분의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면 특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분의 1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이 영역은 실제로 최대한의 전기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전기를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바꾸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영역이고요. 그래서 보면 재생에너지가 주축이 되는 파워 시스템으로 변환되었을 때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이라든가 그리드 솔루션들이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기화가 될 수 없는 커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인텐시티가 높은 에너지가 필요한 영역에 수소를 포함한 대체 에너지 솔루션들이 필요하고 그 영역에 또한 많은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농식품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한데 일단 많은 동물성 소재들을 식물성 소재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먹는 식품이 생산된 식품의 3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3분의 2는 거의 버려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버려진 3분의 1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래서 더 적은 말하자면 식량을 생산하고도 똑같은 숫자의 사람을 먹일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된 기술적인 혁신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산업 및 순환경제 영역. 그래서 말씀드린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섬유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탄소 소재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커다란 숙제고요. 그리고 한 번 생산된 그런 말하자면 재화들을 순환경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재사용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총생산량을 줄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거티브 에미션을 만들어내는 영역.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줄이고 줄여도 저렇게 남은 부분, 그것을 저렇게 밝은 하늘색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넷아웃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말 그대로 넷제로로 다가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그런 식의 네거티브 에미션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정말로 척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을 좀 노리고 또 연구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네거티브 에미션과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카본을 서로 오프셋하기 위한 거래의 시장이 커다랗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말하자면 일종의 금융의 구조가 탄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제3자가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베리파이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의 거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마켓 메이킹 인프라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새롭게 등장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사실 전체적인 클라이밍테크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좀 개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류가 다음 시대에 부딪히게 될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이 이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나 또 창업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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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